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정한 그대 목소리 나에게 위로가 되죠 되죠 피아니시모와 함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입니다 네 오늘 피아니시모 라디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월이 중순이 됐어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곡은요 김민기라는 작곡가 지금은 연출과 뮤지컬 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김민기의 친구라는 곡입니다 네 굉장히 반가워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 무슨 곡이지 잘 모르겠는데 하실 분들은 요즘에 이 곡이 예전 대통령의 추모곡과 또 세월호에 관련된 영화의 주제곡으로 나와서 또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갖게 된 곡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의 이 친구는요 김민기의 1집에 수록된 곡이에요 이 곡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민기 씨가 고3 때 동해시로 야영을 갔는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후배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후배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서 기차에 몸을 싣고 오던 중에 그 기차 안에서 이 친구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... 이 1집의 친구 말고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아침이슬 네 양희인 씨도 불렀었죠 아침이슬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이 밖에도 이 김민기 씨의 곡은 1집의 그 아침이슬 친구 외에도 여러 곡이 히트를 했고 또 상록수 작은 연못 백구 이런 노래도 저에게는 참 마음으로 친근한 곡이 되었네요 음... 오늘 제가 들려드릴 김민기의 친구 이 곡은 오늘 김민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타 연주곡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음... 전무 기타리스트를 제가 초빙을 못해서 제가... 제가 가진 건반에 기타 소리를 불러드려서 제가 녹음했습니다 네... 이렇게 겨울 한가운데 김민기의 노래 이 고즈넉한 밤에 여러분 따뜻한 차 한잔 준비하셔다가 김민기의 친구 들으시면서 예전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...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민기의 친구 오늘 라디오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... 여러분 행복하세요 피아니시모와 함께 피아니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en... 우리의 자료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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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